네 3월 21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2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는 화면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페이지2 앱 또 팟빵 앱을 통해서 오디오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지하철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디오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댁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오디오 두 개 다 틀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역시 주식 아카데미 약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아카데미 여의도와 강남에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7월 셋째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죠 네 그래서 강남은 여의도 하여튼 여의도 강남 다 매진이 됐는데 한두 자석 정도씩은 저거죠 유료 저기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멀리 계셔서 그래도 아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유튜브로 아 저저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쪽으로 한 두 자리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두 분씩 자리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오프라인 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킨십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같이 모이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익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네 자 저희 페이지2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팟빵 앱의 공지사항에 보면 또 역시 링크가 있죠 어떤 분이 숙제도 내주나요 그런데 숙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의봉이라고 빠따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빠따 오랜만에 사람이 지금 오늘 목요일입니다 담로는 목요일 준비가 돼 있고요 해외 소식도 한 번 전에 들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또 긴축 카드의 하나인 보유자산 축소를 오는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우리한테 좋은 뉴스인 거죠 네 일단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가 재확인됐다라는 데서 좋은 뉴스라기보다 안도의 뉴스라고 봐야죠 안도의 뉴스 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과연 점도표라고 있잖아요 그 fmc 멤버들이 17사람이에요 회의 때 올해 우리가 금리가 올해 말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서 점을 찍는데 원래 이제 작년 12월에 점을 찍어서 발표했을 때는 올해 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걸로 대다수가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17명 중에 11명이 올해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연준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연준의 자산 축소라는 게 뭐냐면 대차 대접 축소라는 게 뭐냐면 연준이 이제 돈을 풀면서 뭔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기가 되면 계속 현금 상환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연준으로 빨려들어가는 효과가 유동성 축소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업계에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 종료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올해 9월부터 종료한다 9월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만한 안도의 뉴스가 전달이 됐고 그러면 이런 배경이 뭐냐 원래 3월 6월 9월 12월 연준의 fmc에서는 수정된 경제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물가 전망치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연준의 뷰가 나오거든요 연준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괜찮다 그렇지만 조금 낮아진다 원래는 한 2.3% 정도 성장한다고 봤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걸 2.1%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2% 이상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유지된다고 봤기 때문에 별 크게 금융시장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킬 만한 경제 하락은 아니다 왜 우리가 며칠 전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확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데 여지껏 2%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또 파울 의장이 우리의 전망이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fmc의 결정에 대해서 만큼은 당분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뷰가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거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추고 그리고 연준의 자산 축소도 앞당겨지고 그리고 점도표 상으로 나타난 금리 인상도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할는지 오늘 봅시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시장은 시큰둥했어요 다우지스 좀 빠졌고 s&p도 좀 빠졌고 나스닥만 조금 반등했는데 이게 장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관련해서 별로 안 좋은 코멘트를 했거든 미국의 관세 인상을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거 처리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비교적 크게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또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로 마감된 기존은 상승세로 끝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반영될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 국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의 막판 공세가 거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종전에 굉장히 적극적이던 중국이 보잉 737 맥스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수입 방안 철회 등을 내놓으면서 반경 모드로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워싱턴 dc 베이징 등을 미중 대표들이 오가면서 막판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해서 4월 말에는 합의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가장 최신 뉴스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스티브 문의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중에 베이징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고위급이죠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류호 부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신복이에요 경제 책 사고 답방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고위급에서 긴박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뉴스가 가장 최신 뉴스인데 그런데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월스티즈널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4월 말까지는 타결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목표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이죠 공상 외교부 대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양국 대표단이 양국 정상의 뜻을 잘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서 서로 윈윈하는 협의를 달성하기 바란다 이게 상당히 외교적인 언급이거든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만 하지 마라 이런 약간의 스탠스에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거야 소식통들에 의하면 우리 대부분 다 수입해 줄게 니네 거 그래서 무역수지 이거 거의 적자 다 해소해 주기로 지적재산금 문제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관세 부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원상복귀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관세 부과를 했던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매긴 게 있거든 이거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걸 원상복귀해 이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첨단 제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없다면 우리 양보 못한다 그래서 미국 측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걸 양보를 못 받아내면 관철 못 시키면 협상 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중국이 걷어차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윈윈이라는 단어가 미국이 있을 때랑 중국이 있을 때랑 서로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과세당국이요 연예기획사죠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별세무조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승리라는 멤버가 YG에서 탈퇴는 했습니다만 YG에서 계약해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있을 때 여러 문제들이 아마 좀 있었던 거 이게 아마 큰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탈세 의혹들이 좀 예를 들면 YG의 대표 양현석 씨가 갖고 있는 몇몇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탈세 혐의까지도 지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날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서 묵인방조 특혜를 주어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방점이 어디냐 관할 경찰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했다 그래서 국세청을 대통령이 직접 국세청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죄 없다라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승리의 소속사인 YG에 대해서도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들이 있었을 거고 정황이 있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양현석 씨가 사실 연예기획사만 한 게 아니라 러브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바지사장 내에서 본인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차명을 했냐 바지사장이 왜 필요하냐 뭔가 세금의 탈루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 누가 투입이 됐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인원 100명이 투입됐다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다 사국이 국세청의 중수부다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16년에 부영 조세포탈 사건 조사한 데가 조사사국이고 그래서 이준근 회장 구속됐잖아요 롯데그룹도 비자금에서 롯데건설 조사한다고 조사해서요 그래서 이인원 그때 부회장이랑 자살해서 끝났잖아요 여기도 조사사국이고 코롱 비자금 이런 것도 조사사국 그러니까 재계의 굵직굵직한 비자금 관련 세금 탈루 조성 무슨 유착 관련 이런 건 다 조사사국이에요 조사사국은 예고 없이 나갑니다 조사일국은 10일 전 정도의 노티스를 줘요 우리 나갑니다 이건 정기세무조사예요 그리고 약한 거 그런데 조사사국은 예고 없이 대거 투입해서 다 책상 위에 손 올리세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Y를 다 갖고 가고 그런 인력이 100명이 투입이 됐다는 거는 YG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YG가 끝나면 다른 데도 가요 그리고 세무조사라는 거는 정기세무조사도 특별세무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세무조사가 나가는 경로가 뭐냐 랜덤하게 찍어서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보, 인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노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그 업체만 할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를 면담하고 또 수사하다, 조사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우리만 그랬습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연액의 전반의 세무조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대통령도 YG만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정기세무조사도 올 때에 ig이도가 많아 감사합니다.